로그램 숙제방송 언제 시작하나요? 이게 숙제방송이라뇨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입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예요 여러분들 지금 4G LTE도 지금 이제는 느려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5G의 시대가 이제 곧 온다 4차 산업혁명을 빨리 미래 대비하려면 이런 걸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딱 준비를 한 거지 또 저희가 맨입으로 준비해놓지 않지 않습니까? 오지는 어드벤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하냐면 느낌표 공지 혹은 느낌표 5G 아 5G 이렇게 싹 쓰시면 그러면 이제 저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들어가시면요 이런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저랑 융대님이 딱 있죠 보시면은 이제 VR로 영화를 본다든지 이제 야구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를 그냥 그 장면도 그냥 편하게 보시다가 어 옆에도 좀 궁금한데? 이럴 때 딱 돌리면 옆 관객석이라든지 관중석 뭐 아니면 밑에 뭐 덕아웃 다 볼 수 있죠 또 AR도 가능하고 아이돌 스페이스는 또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 또 공연 영상이라든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또 아이돌분만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5G 자체가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이 이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대결 중입니다 오지는 한판 대결 대도대 융댕 저같은 경우는 아이돌 스페이스와 익사이팅 스포츠 그런 영상들이 더 재밌을 것이다 그 다음에 융대님은 이제 AR레볼루션이라든지 VR 콘텐츠가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는 융대님한테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적어놨거든요 이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투표하시면요 무조건 100% 100% 당첨 5GB 데이터 쿠폰 무조건 100% 드립니다 지금 투표만 하시면 100% 일단 5GB 데이터 쿠폰은 받은 거야 받아놨다가 나중에 써도 돼요 지금 안 써도 돼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투표한 팀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도서관한테 투표했는데 대도서관 이겼다? 그러면 이 중에 10명에게 갤럭시 S10 4G냐? 5G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승리한 크리에이터 저나 융대님에게는 뭘 주냐면 애청자분들에게 드리라고 이 플러스 5G에서 치킨 100마리 쿠폰을 드립니다 투수도 주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드리고 혹시 죄송한데 어떤 치킨인가요? 치킨.. 그거는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걸로 자 그래서 오진어드민척 어.. 아래 또 영상 소문내기도 있습니다 요것도 요것도 한번 싹 보시고 어.. 영상을 퍼가서 많은 분들한테 또 알려주시면 여기 라스베가스 태양의 서커스 여행 패키지 야 여러분들 라스베가스 가는 거야 거기다가 갤럭시 S10 5G용 2명 LG 게이밍 모니터 3명 백화점 상품권 10.. 10만원권 20명 도미노 피자 50명 이야.. 진짜 오지는 캠페인이네요 이거 한번 봐볼까요? 최애돌 보겠다고 공연장 찾아가서 온종일 기다리는 아이돌 덕후 오빠 다 타면 오지로 보내버려 보내버려 집에서 최애돌을 만나는 선박인척도 AR기술 오지로 가라! 이거 진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드벤처에서 만나보세요 처음 만날 5G 유플러스샷! 자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원하는 위치와 장면을 선명히 확대하고 돌려보는 유플러스 프로야구 경기장 주민 봐봐요 봐봐 봐봐 유플러스 5G 고객이라면 경기장 구석구석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봐봐요 봐봐요 요렇게 요렇게 쟤가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 줌인이 되는거야 하하핳 이렇게 이게 5G니까 가능한거에요 용량이 겁나 크니까 이게 지금 화질이 나빠 보이죠 왜냐면 원래 원래 그 모바일용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보면 화질이 겁나 좋습니다 이걸 늘렸기 때문에 화질이 나빠 보이는거야 네 이런식으로 더욱 생동감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야 타구장 경기도 바로 볼 수 있네 진짜 이게 만약 아웃인지 아닌지 와 이런거 돼 리플레이 바로 되는거야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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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거야 실시간으로 아... 오진다 오지다 보셨죠? 보셨죠? 고화질 영상 5G에서는 모든 장면을 확대해도 선명하게 결정적인 순간을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 HD가 먼저 달라지는거지 보세요 확대했을때 어떻게 되는지 야... 왜냐면 용량이 워낙 크니까 5G의 전송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게 5G니까 가능한 우리 일상이 바뀌는거죠 여러분들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 기대하십쇼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 아이돌의 표정까지 실감나게 보는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아이돌 밀착영상 LG 빨리 우승하겠죠 좋아하는 멤버의 몸집과 표정까지 자세히 보고 퍼포먼스를 더 깊이 있게 배우거나 즐길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구간을 앞뒤로 돌려 안무를 따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돼요 옛날에 이제 팬분들이 찍어주던 팬캠도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볼 수 있어 아 저 저 댄스 배우고 싶었던 댄스인데 이것도 생방송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TV에서는 이거는 잡혀야지만 볼 수 있잖아 이거는 내가 찝어서 볼 수 있어 안무 딸 때 아이돌 무대영상을 휴대폰에서 180도로 HMD를 쓰면 생생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지죠 초고화질 영상도 스트리밍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필요 없습니다 다운로드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보면 돌아가죠 그렇지 아 이거는 VR로 이거 아까 전에 봤죠 이거 이거 일상을 바꿉니다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이걸로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아 VR 한번 보실래요 VR? VR이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현실보다 생생한 세계를 리얼하게 경험하는 유플러스 VR 3D VR 영상 4K UHD VR 영상을 엄선하여 어지러움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아까번에 진짜 화질 너무 좋더라고요 국내 최고 퀄리티의 VR 영상은 궁극의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아아 화질 봐 5G 40MB 4K 타임 지금 원래 4G 시대는 영상이 10Mbps 속도로 FDHD 방식으로 갔다면 이제 5G 시대에는 4K 40Mbps 이런 영상이 오니깐 차은우느님의 얼굴을 훨씬 더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사람 눈이라는 게 되게 간사해서요 자기가 보고 있는 게 되게 좋은 줄 알지만 더 좋은 거 보면은 그 다음부터 되게 나빠 보이거든 그래서 한번 올라간 화질을 내릴 수가 없어 VR 포탈 200편의 독점 영상과 함께 300편이 넘는 실감형 VR 영상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스타데이트 VR 웹툰 VR 공연 등 유플러스 독점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오오 오오 일상을 바꿉니다 유플러스 VR 이거 이거 AR도 있는데 AR은 어떻게 한다고 이게? 목표 귀신을 왜 찍는 게 흐흐흫 아이돌과 함께 춤추고 움짤로 만들어 공유하는 유플러스 AR 나만의 입체 스타 파이브 아이돌 퍼포먼스를 입체적으로 표정까지 생생하게 확대하고 돌려보며 더 가깝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광고에서 나오는 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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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저거 어떻게 해야지 입체 스타 스티커 스타가 옆에 있는 것처럼 함께 찍은 영상을 움짤로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와 아 아 이거를 내가 혼자 춤추고서 옆에 청아씨가 나오게 해가지고 올릴 수가 있는 거야 애들이 진짜 놀래겠네 나 저거 빨리 해서 저거 하고 싶다 이 유튜브 영 올리고 싶다 대박이네 저 유튜브 동작을 내 마음대로 보며 운동을 배우고 즐길 수 있습니다 좋냐 이거 아 이거 같이 요가할 수 있는 거잖아 야 이거 유튜브 대박 콘텐츠네 나 이거 나는 AR AR 유튜버로 거듭나야겠구만 일상을 바꿉니다 U 플러스 AR 어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대도서관 대 융대 누가 이길지 여러분들 많은 투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3월 18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4월 17일이거든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영상 정보에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2페이지로 들어와서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육네님이 이겨도 괜찮습니다 뭐 누가 이기든 여러분들이 다 혜택을 받으시는 거니깐요 여러분들 열심히 선택해 주시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U 플러스 5G 당신의 일상을 바꿉니다 5G는 U 플러스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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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G 6G